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2018 밀주초등학교 제17기 장기자랑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같은 성관을 해주셔가지고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행자 저는 아이네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하러 오고 있고요 보그란 박사 오명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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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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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좀 부드러운 노래로 잘 들으면 감성적인 노래, 잘못 들으면 초산지 뿌리기 노래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숨어운는 바람 소리 아시죠? 그 노래로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. 이 노래를 주는 우리 누리들이 듣고 오줌을 많이 삽니다. 참고적으로 오줌이 나오시는 분들은 황문 운동을 하면 중요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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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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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